아 왜에 아 중단이 뭐 뭘 보라는데 이 씨발 아 씨 뭐.. 싫어 받아줄 수도 없네 이 새키 와 다 막아왔네 이 새키 다시 이용 어 마인맨이다 야 야 이거 안 푸셔진다 우리 에스 블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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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 명은 어디 간 거야? 지금 아침은 언제 돼? 아니 주선 놈 왜 한숨 쉬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왜? 아니 키도네 새끼 문 정성스럽게 계단까지 설치했냐? 여기 좀 도와줄까? 만달해 계속 계단은? 시발 왜? 아 너무 오 뭐야 동굴이다 이거야 오 좀 편해졌다 좀비 있다 오 개꿀 개꿀 박쥐다 박쥐 죽여버릴게 이거 이겨? 야 아기다 아기 쌈구기면 존나 꿀지 어 친구들이 많네 올라오지 마라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상은 어때 여기? 어허 상은 너무 짜증나는데 바로 튀었어 siege legoo legoo ha 갖고 있어봐. 맞닥떼고 오기.. 맞닥떼고 오게. 아니? 자폭하고 오게. 뭘로? 크리퍼. 어. 야! 아응! 나는 나보다 헌신적인 사람 없어. 야 기토 침대를 설치해라. 여기다 우리 집에다가. 양 잡아가지고. 물 뭐야 이거 시발. 그래. 아까 동굴 좀 잡아야겠다 이거. 야 크리퍼로 터지면 내 템도 없어지지. 아니 아니 있어 있어. 남아있어 남아있어 남아있어. 아 그래? 그럼 니가 먹어놔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찾아도 찾아도 집이 안 나오냐? 저 새끼. 주로는 저 새끼 마인드 이해가 안 된다 난. 일단 동굴 좀 잡아야겠다. 야 준다야 뭐 자폐 알려줘? 왜 자기 집 찾고 있어? 그런 건데 X550, Z150. 아 우리 집 찾고 있어? 자기 집이 아니라? 그럼 X가 100이지. 저노네 안 뒤... 너네 집 그냥 갱 보이는데? 어 두방이네 이거. 아니 제 역이 어디 갔는 거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내 꺼에 스테이크 몇 개 있거든? 거 너가 먹었냐? 아니 웃어서 안 내려갔잖아. 그래? 너랑 반딩한 거 있잖아. 집으로 와라. 나 양 좀 캐갈게 양.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짜 사람다운 짓을 하자 우린. 어 성현아 그런 거 좋아. 난 좀 즐기고 싶다. 저렇게 뒤져버리는 거 말고. 인정이야. 아 이거 칼 좀 가져간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양 죽여버리게. 어 그래. 이제 기도야 너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그래도. 난 X발 항상 정성스럽게 했어. 너네가 X발. 어 여기까지 할게. 양이 양은 어딨냐? 소밖에 안 보여. 양 좀 정글에 있지 않니? 양이 정글에 산다고? 이 새끼 마인드 벗어. 무서워. 왜? 뭐가 마인드가 있어. 야 그냥. 침대 있어야 돼 내가 보기엔. 그래야 집이지. 어. 그러긴 해. 침대 없으면 집이 아니여. 땡큐. 오. 어 뭐야 저거. 오! 왜? 누가 죽었었구나. 어 뭐야 저거? 방해하나? 개하는 새끼들! 뭐야? 개하는 새끼들! 야 왜 죽여! 에헤헤 에헤헤 안녕?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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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와봐 존나 많아 안녕? 빨리 집와봐 아 양은 좀 키워야 돼 양 잡고 오래 아 나 너한테 가고 있거든? 이건 뭐냐? 나 느려 나 고기 좀 줘 석탄이.. 석탄 아니면 고기 좀 줘 나 양은 좀 키워할게요 고기는 좀 많이 키워 아 너 뒤에 있잖아 너 뒤에 나 아 뭐달라고? 제일 싫게 고기 아니..하고 석탄 아 이게 존나 팔딱거리네 고기 구워 먹게 자 앙 여기 키울 수 있냐 이거? 야 돌 좀 주라 나도 돌 없어 여덟 개밖에 없어 나 그럼 곡괭이 좀 이거 어떻게 키워요? 아까 줬던 거 횟불하고 곡괭이랑 횟불 나 이거 벌써 키운 거 같은데? 곡괭이랑 횟불 좀 곡괭이? 뭐야 나한테 있냐며 아 네가 주고 왔지 아까 줬잖아 응 간당 깃털 개꿀 우리 노예야 내가 아 뭐 아 모래도 키야 되는데 얘 준호야 뭐하냐 준호 준호 자라고 왔어 준호 앉아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재혁이 어디 간 거야 재혁이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볼게 뭐 어딨어? 갔으면 갔다 마르려야지 재혁아 자? 응 왜 자 졸려 좀 더 해야지 더 할까? 어 알았어 갈게 빨리 와 응 미친 새끼네 미친 새끼네 디덕오린 쭉 가자 응 양이 안 보여 근데 양이 안 보여 근데 양 양양양 양양양 양이 없는 버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아까 많이 봤어 양고기도 있더만 나 양고기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 어 나왔나보다 네 억 어 여기서 영어로 너무 답답하네. 달걀이다 달걀. 마우스 가속에 있어. 우린 잡으러 도착. 때리기.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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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 뭐하는데? 뭐하는데? 아 형 야 뭐냐 이건 뭐야 이 돌들은 이런게 있었나? 여성 우리집 터진거 아니지? 아냐아냐 절대 아냐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만들기 귀찮아서 왼손으로 뿌시고 있지 기도 나 어디냐? 야 기도에 잡혀줘 508에 268 오케이 저쪽이네 양 언제 잡냐고 양이 안보여요 아 마을 수영을 못하네 에? 뭐야 반대로 왔나? 아니 마을이 수영을 못하냐 어? 나약한 새끼 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기도 잡혀 다시 517에 164 517에 164 오케이 뭐 누가 횟플로 길을 밝혀놨는데? 저기 저기 지랄 온다면서 그냥 게임 나가라 컴퓨터 끌어왔네 이 개새끼 미친새끼 타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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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 어허허허허 Press 살아있다는 얘기 신기하다 지노는 탕 탕 야 야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가둬야 겠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 답답해 또 이해해라 말아 아 뭐야 뭘 탔다 뭘로 아 뭐야 또 탔다 뭘로 묶는 줄 만들려고요 묶는 줄 묶는 줄 어떻게 만들어요 말아 이제 종료령은 없다 옷이 바로 끄덕이는데 내가 네 주인이다 미친놈 꼬라봐 오 인사하는데 야 말 밥 줘야 되지 않냐 안 줘도 되나? 안 줘도 돼 확실해? 앗 잘못했네 바로 오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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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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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앞이 넣고, halbuk, 것 같아 또는 쪽 ol Damit был . 기억이 안 나네. 얘 말 갑자기 존나 도망가는 거 아니겠지? 오래 보고 있을 때. 아, 퓨야 죽였어? 퓨야, 니 아까 말 죽였냐? 아, 또 내가 해석해야겠다. 개소리야 하겠지. 딱 봐도 알로 시작하네. 개소리야, 저거? 귀찮아서 해석 안 했어. 사쿠아이 개소리 아니야? 너네 집 너무 좋아졌다. 엄마. 네. 네. 애, 누가 여기 크리프터 쳤냐? 내가. 모르고. 아래가 여기 있는... 야, 지랄하지 마. 아이템 다 떨어져 있는데? 어휴. 있는 줄 알았다. 어딜 왔더라. 아, 여기 기억이 안 나 요즘. 늙은가? 늙긴 했어. 고태물도 되겠더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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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침침해요. 어, 마야 갑자기 수영 안 해. 너 어딨어? 야, 샤프 좀 알려주라. D샤프를... 아. 나도 지금 모래키로 와가지고. 여기 510. 하아. 이 쪽이다. widget 어디 가? 아, 준호 구나? 어, 네. 어, Gydo. 예. 지노구나. 나갔어! 주 мар GORich pandemia.' 내가 쳐다보니까 나갔는데? 들었었구. 알 수가 없는 놈이에요. 침대 어떻게 만드냐? 아, 왜 그래 또. 어 병을 주고 약 주네?! 고기를 때려야 supporting thin 아투 Kerl 아픈 상태야 지금 아야 뭐야 이거 말 어디.. 아 말 진짜 내밀어 말 말 존나는데 라임 성타치? 아야 자 때려도 돼 저기 저기 더하나 여기 여기 더하나 띠도 아 죽이지만 마 제발 걔 죽으면 아 여기 누가 부숴놨다 여기 여기 구멍은 크리퍼 터졌다니까 왜 그랬을까 야 기도야 조작돌 좀 들고 와라 나 돌이 없어 뭐했어 넌 뭐했어 그럼 기도야 나도 안 먹어 돌 살 때 있어 키덱스 터졌기 때 문제야 말 뭐해 저기서 주눈아 한글 주눈아 한글로 터져 환영하고 그 다음에 치면 나오긴 해 어 말이다 말 어떻게 타냐 안장 있어야 돼 어? 안장 있어야 돼 안장 날 너무 거부하는데 뭘 다시 고고야 뭘 다시 고고야 나 봐봐 나 어때? 아 진짜 처음부터 다시 고고 하면서 다 터뜨리면 난 이 새끼 진짜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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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없지 어 뭐야 어 말 그렇게 좀 산책 좀 시켜 말 개귀엽다 말 귀엽네 말 이름 뭘로 아까 저 말은 이름 안 지었거든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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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기문이 어때 기문 기문? 아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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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야 문기야 와 문기 내 중학교 때 친구 이름인데 문기였다 문기 문기야 문기 문기 문기야 문기야 문기 오우야 문기 뭐하нал 차단 속도가 느리다. 뭘 해도 별론데. 야 문기야 문기 봐봐. 오우야. 문기 뭐하는지. 양이 안 보이냐. 문기 스핀 좀. 제기야 그럼 게임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몰라. 갈 때까지 가자. 그러려고. 문기 타고 놀라고. 언 턴드 아니야? 응? 몰라. 갑자기 언 턴드 된 거라서. 뭐해 근데. 이거 왜 만든 거야 이거. 뭐 뭐래? 응. 몰라. 준호 아가씨도 하는데 뭐 마음대로 둬야지. 준호 집 저거 뭐야? 다 만든 거야? 저거 몰라. 야 우리 왜 상자 하나로 됐냐? 문기 타고 멋있어. 아니 크리퍼가 터트렸다는데 누가 말론. 어 크리퍼가 터져 있었는데? 어. 뭐야 이거 수염 씻네. 거 수염 계속 못 쳐 말. 치다 말더라. 빠져 죽을라는데? 아니 기도야 이제 돌 좀 켜봐 돌. 니 철 좀 줘라 철. 철 없어 나. 철 한 열한 개 있다. 철 모아줄까. 꽃게잉? 여기 있어. 아 내가 만들게. 아 유리 누가 가져가는 거야 이거. 아 이거. 문기 타고도 뭐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 음. 짓고 할 수 있구나. 문기 타고 할 거 다 할 수 있어. 문기 기다려. 손. 문기 따라자 문기 좀 쎈데? 야 기도야 일 좀 해라 내가 일해야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와줬구나 생각해보니까 문기도 좀 들어가자 더 깊게 봐봐 안 돼? 잠만 이거 모래 좀 뗄게 아 내가 머리 박는다 아 머리 박는다 문기 문워크 중 동굴까지 이어놨구나 기도야 잘했다 문기 여기 셋 쉬어? 오호호 오오 타고 가야지 오오 꿀잼 꿀잼 오오 이러면 더 늦게 데려가잖아 야 물 뭐야 물 채워줘요 빈김물 이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이러면 여기로 가면 되죠 이거 어느새로 올라가 어 그러네 어 왜 이렇게 빨라 쟤가 또 왜이래 준을 또 아 준으로 시작했다 아 그냥 맞춰줘 맞춰줘 딴 데 걸지마 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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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딴 데 걸지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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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대 진짜 한 대 하하하 하하 준호야 잘 참았어 주.. 준호 준호 왕장 내리 됐는데? 칼까지 들고? 준호야 문기한테 왜 그러냐 문기 네이비 둬라 그냥 문기 좀 쉬게 둬라 좀 아니 이거 이거 씨발 유리사 어디갔어 하하 하하 니가 고기로 바뀌었어 왜 이거 문기 좀 쉬게 둬라 아니 왜 고기로 바뀌었냐는게 인테리어 내가 다시 할래 제가 인테리어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야 기두야 석탄 그러세요 기두야 석탄 보안은 중 뭐하고 있다고? 문기 어딨어 문기 어딨어 문기 기두야 석탄 달라니까 석탄 오 문기 이벌리네 없어서 아직 미친새끼야 상현아 응? 가만히 좀 있어봐 이 씨발 오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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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가는데?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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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우니까 꽃 줘야겠다 문기 이 새끼 문기 외로우니까 꽃 줘야겠다 왜 물은 왜 줘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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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문기 누가 때렸어 씨발 꽃으로 때렸나 내가 꽃으로 때리면 안 돼 tus cak 땅 문기 석탄 문기는 동기 ğimiz 여중 남하는 남은 남은 葬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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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도야 우리가 갈게 기도 어딨냐 근데 기도 누구 기도 누구 기도 너 우회전했냐 그거 내려와가지고 몰라 좌회전했냐 몰라 좌회전했냐 이 새끼 뭐 아는게 없냐 내가 우회전했어 이 새끼 어 아닌가 보다 어 여기로 간거 아니야 아니네 어 여기 다가온다 어 다이아다 어 긁자 오 기도야 이번엔 용암이 죽지마라 응 죄악들 필요하다 오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이거 씨발 느낌 좋다 한번 돼야겠다 이거 아 진짜 재미없다 오 얘 뭐하냐 야 먹을거 좀 야 먹을거 좀 주노 뭐 만드는거야 주노 수조 꺼면 안되는데 주노 여기 사는거 아니야 설마 어 또다이야 야 미쳤다 야 먹을거 좀 줘봐 하아아 주노 집인가 봐 나 또 쯧 주노야 힘들었구나 에허헉色 호호호호호흐헉 스테이크 주니까 다른 곡이 나오는데 아 야 기도 빨리 뭐 템 들고 와봐 뭐 별거 없어? 아 맞아 나 먹을 거 좀 줘봐 배고파 스테이크 스테이크 후 뭐야? 주다 성은아 네 집 병신다는데? 괜찮아 멀리 병신이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병신이라고도 써 여기 아까 준호 집이었거든 기도 집 아니야? 그것도 맞아 기도의 방이야 기도의 방 기도의 방 아 라면 먹어야겠다 라면 인종 재혁이크 이따 놀러가도 돼? 빌라소소 미친 새끼 지금 와 스크림만 다니고 스크림이 됐네 근데 와도 돼 다음 주 되는데 우리 보던가 하하하하 마인드 쌍타친디 아니다 내가 너네 숙소 갈게 지금 인정? 안 돼 안 돼 응 갈게 아 씨발 이 롤도 스크림을 해버린다고? 침대 좀 만들어줘 아 근데 이거 양이 없다니까 아 미친새끼야 양 쭉쭉쭉 물 키우고 있겠지 말 안해서 마인드 어땠어 진짜 양이 없었는데 양이 안보여 아아 아니 아 기도의 이제 올라와봐 기도의 이제 올라와봐 근데 그래 그래 이거 안보여도 뭔지 알겠다 뒤졌으면 좋겠다 준호 뭐 준호 뭐해? 준호 설안은 있냐 지금? 설안은 있네 반갑다 이게 뭔가 신기하다 여기 이거 물 좀 어떻게 해라 짜증나네 어디? 저거 물 보냐 저거 아 내려가고 있는 거구나 물 저거 아직도 내려가고 있어 집팽 좀 넣어봐 기도가 기도가 뭐 일꾼이야? 일꾼이 맞긴 해 뭐야 시킨 아니 거미 건드리면 안 건드리면 안 때려 거미 깜짝깜짝 싹 온눈 저다끼 익사하는데? 때리지 말라는데 거미한테 말하는데 거미한테 때리지 부의 상식 황금거미다 거미한테 말하고 있네 군무 야 문기 어디였냐 아 살아있구나 아직 야 나무 도끼 이거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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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iyah 도끼 아 다이아는 별로야. 살짝 그게 없어. 활용성이 없어. 아 일곱 개 더 있어. 저기 상자 안에. 다이아 왜 이렇게 잘 캐냐? 준호야 거비가 너 때리는 거야? 준호야? 좋아 좋아 줄까? 내 칼 어때? 오 금칼 좋지. 아 나 눈깔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왜 자꾸 왼쪽 못 해보고 있어? 안녕? 어? 뭐야? 야 바지 맛 없으니까 좀 이상하잖아. 바지 좋아. 좋아. 아니 준호 웃잖아. 너 잘못해. 너 잘못해. 너 잘못해. 아니. 아니 진짜 잘못을 들었어. 형이 저쪽도 멀어. 준호 돌아와라. 다이아 줄게. 전쟁은. 전쟁은. 아 준호야. 진짜 모르겠어. 뭔 전쟁이 시작돼. 전쟁은. 시작됐다. 준호 저 새끼 분명 문기한테 복사한단 말이야. 문기야 나와. 도망. 우리 떠나야겠다. 문기는 좀 회피 시켜놔. 아 야 문기가 못 나가는데 여기를? 문이 나가 있어. 문기는 나가 있어. 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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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있으라잉. 문기 높은 거 싫어하는데. 차만아 저거 건드려도 돼? 뭐. 아 진짜 안돼 저거. 진짜 안돼. 벽에 비는데 막. 아 저거. 밑에 봐봐. 밑에 봐봐. 물 먹이면 돼요. 물을 먹여버렸네. 어 야 문기. 문기야? 여기. 키도 뒤었냐. 준호야. 준호 딱 봐도 대여해가지고 올 거 같은데. 아 준호 시키지. 준호 시키지. 마을에서 템 다 들고 내가 보니 지금. 다 나 죽이러 와 내가 보니 지금. 준호하면 좀 회피하게 하자. SQL. 나 못 들어가. 재여가 대여받은 거야 이уля 문기. 시키지 여기 터졌잖아? 어OREAR. 어 ejection. 테져있잖아 뭐. 뭔 말 하려고 했는데. ographic엄이 들어온 거 아니지? 들어온기 직전인데 아직 괜찮아. 뭐 위브 있니? 쭈리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데? 쭌 어딨냐? 아 침대 없냐? 침대 네 방해 무 안에서 때린 거야? 눈이 더 빨개진 것 같아요, 쟤 역시 문기와 나선 부족이다 뭐야 이게 생김새가 사라졌어 상김새가 추노! 추노야 아ㅏ아ㅏ아ㅏㅏㅏㅏ 오케이 그거 뭐 끼는 거 패티쉬 있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야 기도야 뭐하냐 밑에서 땅파는 종 문 기도 간다 아, 머리 박고 있어. 아니 좀 더 파봐, 머리 박잖아. 어디, 어디, 어디 부분이 맘에 안 들어. 요거, 요거, 요거. 머리 박아, 머리 존나 박아, 개 아파. 문기 전용 길 만들어줄게, 문기 전용.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이거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거 보여, 지금. 아. 다시 올라와봐. 딱 요거야. 정리해드릴게요. 정리해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아. 흐흠. 흐흫. 왜? 나 너 모르겠다 이제 이씨.. 나 너 모르겠어.. 왜? 죽었어? 문기? 아니.. 문기는 살아 남았어 그래도 아 그래? 왜 문기는.. 기데오가 문기 부르니까.. 아니 문기 데려가겠다. 문기 동굴이 있구나 지금 위험하다, 문기 퓨리 나가는데? 다시 들어오는데? 채영 그냥 빨리 와서 먹어 이거 템 안 먹어 귀찮아 뭐해 그럼 나 그냥 내 본연의 모습을 사랑할래 상터치 어때 좀 멋졌어 나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문기 내꺼야 문기 가져 놨어 아 문기 방생할래 너무 불쌍해 아 안돼 문기 대화한거라니까 우리께 아니여 지금 아 문기 발생하면 게레전드야? 아 빨리 침대 설치하고 잠깐 그 딱 마크해서 묻고 현실에서 잠깐 자고싶다 5분정도만 방송키고 자게? 어븐은 달 수 있지 혜연이 잘했어 혜연아 나갔어 벽 뚫린거 수리해달라고 뚫린게 있냐? 아 뒤에 뚫렸구나 나 돌멩이가 없는데 어 있네 수리어가야겠다 아 도끼 다이아보드 도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빨리 침대 좀 만들어라 성현아 새끼 쉬 해로운 제작법 잠금 해제 네 TNT 아 양이 진짜 안보이다니까 근데 야 양 나와봐 에? 아 준호 아 준호 왜 저러는거야 뒤에 주러봐봐 준호 스폰지밥 됐는데? 아 준호 아 준호 아 준호 아 준호 아 준호 왜 이러는거야 아 준호 아 준호 은호 은호 내가 봤을때 화났어 하 준호 어디가 얼굴이야 준호 뭘 뭘 뭘 뭐라는거야 준호 생김새 벗어 뭐야 이거 어 들고다니는 것도 있네 이제 야 나 거미랑 곡괭이 둘 다 들고 있어 지금 거미를 잴 수가 있어 같이 들을 수 있어 이거 아 이거 있어 거미를 들을 수가 있다고 검 아 아 검 기도야 알사 알사 기도야 보고 올게 아 벽 존나 진해 나 황금칼만 있으면 돼 문기 문기 엉덩이로 막아야겠다 문기 엉덩이로 막아야겠다 나와봐 나와봐 문기 엉덩이로 입구 맞게 나 문기 좀 줘봐 문기 엉덩이로 막았어 입구 뭐야 문기 엉덩이로 전투 고기 엉덩이로 고기 엉덩이로 구기 엉덩이로 호기 엉덩이로 기토는 씨 랄보 컨셉이야 저거 뭐야 빨리 죽으러 가야 돼 기도야 아 뭐 뭐야 컨셉이야 야 나 꼈어 아 너무 뻥 때리면서 했다. 괜찮아. 괜찮아. 사랑아. 기도 템 사라지면 어떡해 템. 기도 템 사라지면 어떡해. 다시 똑같지? 와 이번엔 패스킴 뭘까? 헐. 헐 큰 컨셉 봐라. 저는 이번엔 또 뭘까? 너 맛이 가버렸네. 아파? 아파? 아파 아파. 나 꼬메? 주노스킹이 이번에 뭘 것 같아 형. 내 생각엔 아이언맨 이제. 나도 아이언맨 생각했는데. 이 새끼 아이언맨이야. 아이언맨 골듬. 토르가 좋은 골듬. 기도 왔네. 10불 안 지나갔다. 빨리 템버그로 가라. 존나 대화하는 중. 야 말이 아파하는데? 뭐야? 뭐? 갈팽이야? 뭐야? 맞아라 그냥. 오. 뒤에 뭐 와플이라는데? 와플? 와플이 뭐야? 먹는거 말하는거야? 와플 먹고싶다. 일로와봐 상현아. 저기 봐봐. 크으 이쁘다. 야 문기 아프잖아 지금. 문기 다리. 문기. 왜 이럴까? 상현아 라면 좀 끓여올게. 기다려봐. 이게 아닌데? 아 지금. 야 라면 좀. 어?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하기 너무 귀찮아 지금 시발. 라면 좀 끓여오고 자고 올게. 기다려. 그래 그래. 기다릴게. 아. 나 지금 한시간 동안 집에서만 밖여있어. 흐으. 상현아. 나 고기가 없어서 뛰절 못하겠다. 뭐 고기 갖다줄까? 어. 길을 잃어버렸어. 준아 왜 울어. 와 준아 우니까 비오는거 봐. 진짜 하늘이 좋네. 너도. 너 어디에 있냐? 그래. 우리. 자리 안 꺼져? 일단 다시 올라갈게 아 시발 우와 공기 너무 진다 아 비또야 어 언제 올라와 oh oh 으아 시봉 좀 만들려고요?